냄새, 이 냄새 뭔지 안 했네? 무슨 냄새인지 안 했네? 다, 다 맞춰, 다 맞춰 더, 더 잘 나왔어 우리가 일본을 뽑았어 감독 중에 1번 1번 중 저희 피리님도 촬영팀 중에 1번이였고 프론트도 1번이였고 오오 오오라 빨강개통으로 올라와라 빨강, 핑크 우리 3세계 경류에 가서 한번 보내신 것일까요? 하늘, 해라주십시오 뭐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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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입니다. 1번째는 강북북북사가 3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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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 파란색 펜퍼 파란색 파란색 Av sir 한글자막 by 박수 한국도로봉사에서는 목포유상 김당원 선수를 전달하겠습니다. 목포유상 김당원 선수입니다. 김당원 선수입니다. 감사의 실수자의 첫 대결이 기ontro 고용의 이번은 선수입니다! 지스카 jacks. 이shandt scandal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blessedいて! 재수 카책스 지명하겠습니다. 전주 근영영호 최유리입니다. 최윤석스 최윤석스 최윤석스는 백성대의 경기를 받았습니다. 최윤석스는 백성대의 경기를 받았습니다. 최윤석스는 대신 상위의 미래 프로포점 미래 프로포점의 이혁대 변동과 좋은 호흡이 기대됩니다. bricks 최윤석스 한성현 감독님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un ici 한성현 감독님을 앞으로 모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이제 하나만 기다립니다 다 맞춰 둘 다 남으면 그래도 얘 역시 아 멋진 않습니다 만들어주시겠습니까 GS 칼텍스 지명하겠습니다 강릉여고 박채민 네 강릉여고 인데로 박채민 20세 이하 배터리는 네 단장님 권당을 전해주시고요 사진 촬영합니다 시간을 전부하셔서 마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세련된 선수진의 선발을 우리가 제일 잘 뽑았네요 세련된 선수 먼저 김종민 감독님의 베스트 베스트 세련된 선수를 지정하시겠습니다 더 더 잘 나왔습니다 네 베스트 됐습니다 세련된 선수진의 선발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선수들 다 뽑게 된 것 같고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 끝나고 합류하게 되면 좀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 배구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 볼 생각이고 또 우리 코치진들도 또 유명한 코치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